캐치걸님 뭐 하시나요? 이제 감자가 쓰러져서 너무 힘들어갑니다 현재 적밥간장이었는데 감자가 나면은 감자 한 번만 밥도 안 먹어서 힘이 없을텐데 이 감자가 너무 커요 오! 이렇게 커요 오! 감자가 비트코트에 있는 것 같아요 오! 감자가 비트코트에 있는 것 같아요 하단을 지금 남자로 있어요 우와! 우와!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오 지렁이 깜짝이야 어디에요? 깜짝 놀랐어요 봤어요? 네 여기 있잖아요 지렁이 꼬리가 깜짝 놀랐어요 감자를 담고 있어요 짱이 감자에요? 왜 이렇게 놨어요? 이렇게 놨어요 감자에요? 신기한 거 되게 많다 감자쏭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건 뽑겠네요 네 제일 큰 감자가 얘랑 얘 엉덩이 감자 아니에요? 몇 애를 씹었어요? 3월 조금 넘어서 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